태풍 14, 찬투 태풍 14, 찬투 태풍 14, 찬투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쪽과 남쪽 고기압 사이에 끼어 3일이나 정체를 했습니다 발이 묶인 태풍은 배외하고 그리고 9월 16일 태풍은 겨우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제야 기다리고 있던 편서풍을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풍 14, 찬투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겠습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경로 예측이 매우 어려웠던 태풍이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해도 태풍이 소멸하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여기가 태풍이 뒷걸음질 문워크를 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제주도 남동해역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슈를 관통해서 그대로 일본 칸토지방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기상청입니다 샹하이 앞바다에서 정치하다가 문워크를 합니다 그리고 북상을 시작합니다 9월 17일 03시에 태풍은 제주도 남쪽 해역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대마도 남쪽을 통과한 다음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에 상륙합니다 17일 하루 동안은 우리 남해안을 비롯해 넓은 지역에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입니다 태풍이 샹하이 앞바다에서 문워크를 해서 뒷걸음을 치다가 16일 15시에 이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17일 15시에는 대마도 앞바다까지 이동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여기서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온대저기압은 추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해양대기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의 각 모델을 같은 시간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9월 16일 12시 태풍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합니다 17일 0시경에 태풍이 제주도 남쪽 앞바다까지 올라옵니다 17일 12시경에는 대마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18일 0시경에는 일본 추구구 지방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합니다 윈디의 세계의 모델이 거의 일치합니다 태풍은 제주도 남쪽에서 대마도 남쪽을 거쳐 일본 혼슈에 상륙하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뒤 온대저기압이 된 태풍은 토큐를 비롯한 칸토 지방까지 이동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웨더 뉴스의 주간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7일 금요일에 태풍이 남해안을 통과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을 걷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8일 토요일에는 태풍이 일본 토크 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기압이 새로의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19일에 저기압은 동쪽으로 사라지고 한반도에 고기압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일에는 중국 대륙에서 저기압이 다가옵니다 21일은 추석이죠 추석 당일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윈디로 확인을 해보니 이날 밤늦게는 달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고 일기는 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또다시 가을 햇살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입니다